안녕하세요 도석주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눈이 나는 희생게임을 할텐데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투가 아직도 안나왔나? 지금 몇 명이 되어있지?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오 친구들 많이 들어왔네. 한 명만 제발 한 명 한 명만 들어오죠. 다 들어오네요. 요즘에 눈물이 희생게임이 유행인가? 아무튼 시작했네요. 친구들아 너가 희생하니? 지옥에서 보자. 착한 친구네. 친구야 고맙다. 친구들아 내가 할게. 살게 줘. 살게 줘. 살게 줘. 살게 줘. 살려줘. 살게 줘. 오케이. 열쇠 먹었어. 오오 무서워 무서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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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쇠 가지고 왔어 내가 열쇠 갖고 있는데 누구 할생이에요 누구 할생 하죠 친구야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아무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진짜 이거 제가 열쇠 갖고 있는데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얘들아 어 그래 너 친구야 너 왜 죽니 나 요새가 좋아한데 어 그래도 고맙다 친구야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이거 저 말고 다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차맥이어야 되거든요 너 갈래 너가 해 기억해서 보자 와 저기 열쇠로 예ір담에 바로 법이 용하나 빠지게 안됩니다 여기 고 많이 해놨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못해요? 저 계속 회의합니다. 먼저 님, 하세요. 네, 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도ницыion.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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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전rien 8천. 자,,!! 저는 이쪽 회의. Eternal photography. 아니면, 여기로 했다는 바꿀 drp를 이동하альная 가, 여기 바로 백스에서 교육 기규급 샴ences 초콜릿. 제가 켠지가 안 먹으면 어떡하면 죽여요. 죽여요 죽여요. seventh会인 generium, 일단 이 미친놈인데 정말 전혀 무한 것들이 없으니까 전혀 땡슴이 무릴수야 이렇게 찰슴이 무릴수야 미친놈인데 이 미친놈의 미친놈이 미친놈입니다 아 나 지금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시면 둘이 안 죽을 수 있어 안 죽을 수 있어 해봐 저 둘이 없었잖아요 요도투를 다 감상했는가? 안돼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우와 이거 안 끝났다 쟤네가 실패하고 안하면 하면 유튜브에 안하나는 왜 그래 저를 변신하고 왜 저를 변신할 수도 있어 uh 으 아 말이쓭니까 이때 이게 됩니까 이 남자 또 나부 투표한다. 이 남자 또 저 이거 유튜브 찍어야 돼요. 여러분 저 이거 유튜브 찍어야 돼요. 와 오케이. 내 유튜브 찍었다. 오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화영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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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 queSpeedoshima 빨리빨리 치 murders 와 친구라고 안 봐주네 아니 친구라고 봐주네 특이하네 내가 이번엔 안 봐주겠어 내가 칼 먹을 거야 이번엔 네 이번엔 오 이 친구 이 친구 왕관 멋있는데요 디옥에서 보자 오 친구 엉덩이 쭉 뺏는 것 봐 자세 제가 가야할게요 제가 제가 대신 갈게요 우와 이렇게 좀비들을 좀비들 피해야돼 좀비들을 좀비들 이렇게 피해야돼 오 이은혜 감사합니다 저 살려줘서 너무 휘찍 근데 누가 열쇠 먹었어요? 열쇠 없던데 이쪽에 난 전 무서우니까 이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저는 쳐다만 보고 있을게요 지금 두 명이 희생했거든요 열기를 이거 열쇠도 버면 안 되고 엄청 오 가까이 맞고 생각중임 어쩌죠 네 진짜 어쩌죠? 우리 으대면 아 다진만 여인구나 참아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장난에 대해서 좀 몰라가지고 제발 나만 아니면 돼 내가 희생하라고 하면 안 돼 지옥에서 보자 오 친구 희생했어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오 이 영화길은 쉽죠 뭐야 아니 갑자기 친구가 절 밀친 거 봤어요? 아 이거 와 이거 와 진짜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군요 네 네 네 친구야 찰마? 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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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죽으면은 희생 같이 안 해주면은 그냥 제가 희생할게요 네 네 그런 게 낫겠어 아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했을까 아 난 좀비들을 피했어 친구 고맙습니다 친구가 먹었고요 이유는 잊지 않을게요 다 근데 미안한데 내 손이 있는데 다리 짓기 좀 해줘 오 다리 짓기 했어 친구 죄송합니다 아 팔도 빠졌어 이거 말이 되냐 어 이거 이러다가 다리도 부러질 거 같은데 다리는 안 부러지네요 팔도 빠졌네 팔도 빠졌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베이컨이랑 닮은 사람 아 근데 저거 누가 희생해야 되죠 이 노란머리 친구가 어 열쇠를 들고 있는데 저는 끝까지 가고 싶거든요 계속 죽어 세 번 이상 이번엔 너가 희생했죠 친구야 아 진짜 아무도 희생하냐 그럼 내가 희생하니까 어쩔 수 없지 친구들아 내가 희생할게 유튜브 찍으면서 웃긴 걸 보여줘야 되니까 지옥에서 보자 지옥에서 보자 지옥아 잘 탈출해 지금 탈출 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 마지막 한 판만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마지막 판매 그래야지 영상이 끝낼 수 있어 이거면은 제가 칼 먹어서 친구를 한 명 비벼야지 열리는 문이거든요 근데 친구 두 명이 죽어야 돼요 근데 친구 두 명이 죽어야 돼요 그럼 한 사람은 좀비한테 물려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탈출할 수 있거든요 쓰레기 킹 지옥에서 보자 친구야 고맙다 이은혜 잊지 않을게 어우 어우 불쌍해 일단은 제가 열쇠를 먹으러 갈게요 일단 제가 열쇠를 먹으러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요 좀 가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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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맞추지 않겠습니다 이거 깰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해서 PRIMARANG sticky 친구들아 나 이거 한번만 깨자 좀 오픈 ㅌ 너 진짜 이러고 안 죽어야 해 저도 친구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친구들아 명의 생애 나 밀지 말고 누구든가 친구들이 개그를 많이 하네요 니가 먼저 얼굴 엉게 쌍머라네 잠깐만 스폰지박 지옥에서 보자 와 친구 스폰지박 가자 이번에 안죽고 가고싶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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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아 친구야 아 괜찮습니다 지금 3명 남았는데 어떡하지 빼뽀 빼뽀 그냥 해봤어요 친구들 진짜 아무도 안가네 나도 끝까지 깨고싶은데 안녕 안녕 세이츠 어 이 남자는 뭐라고 했지 잠깐만 날 따라오는 느낌이 빨리 깨자 빨리 깨자 아 왜 날 따라와 저도 이거 깨고싶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가라고 하니까 스폰지박도 얄지해서 못하니까 아 어떡하지 친구들아 너네 너네 둘 중에 가나 이거 유튜브 찍어야돼 어 아 아 아 아 얘들아 좀 가 나도 깨야 돼 아 여러분 그냥 안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깨고 제가 죽고 제가 죽고 그냥 그냥 죽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영 유튜브임 뭐지 뭐지 상관하지 않네요 네 그냥 갈까요 1분만 기다리고 안 그냥 셋이 안 죽으면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이제 스폰지박까지 하네요 지금 누가 대만한거지 스폰지박 스폰지박 희생 스폰지박 ika 다 돼 나 그냥 기다려줘 기다려줘 님 스펀지박 습 헛 님 누구 스폰지박 어떻게 하죠? 근데 저도 솔직히 이상하기 싫은데 나는 2분? 뭐지? 저는 이 성수의 눈에 글씨 치는 거 똑같은 그냥 제가 죽을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그냥 2편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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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눈물 나는 희생계인 2편으로 돌아갈 테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이상하고 바로 오늘 영상 끝내고 2편으로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빠용 지옥에서 보자